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세종시가 수소버스 도입에 적극 나선 가운데 대용량 수소충전소도 들어설 전망입니다. 세종시는 국비 등 9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대평동에 시간당 300kg을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세종시는 시간당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기존 대평동과 어진동 수소충전소보다 용량이 커 시간당 수소버스 1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